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박혜경입니다 오늘은요 신박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탄산소다를 가지고 싱크대 청소 반짝반짝하게 너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하고요 면 소재 러닝 팬티 이런 거 특히 여름에는 꿉꿉하고 냄새 나잖아요 그거 잡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싱크대 청소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굉장히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몇 달 만에 한 번씩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더럽게 하려고 오랫동안 청소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한 일주일 안 했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반짝반짝하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얼마나 더러운지요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누렇게 새카맣고 이렇죠 요거가 굉장히 깨끗해지니까 이제 보세요 과탄산소다 여기는 에끼시면 안 돼요 요렇게 넣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봉지 넣고 봉지 넣으시면 안 돼요 봉지 넣으면 호수까지 깔끔하게 안 돼요 요렇게 가득 아낌없이 넣어주시고요 물을 지금 펄펄 끓였습니다 자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굳혀놔도 조금씩 조금씩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물을 주세요 그리고 잠깐 놔두세요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해 놓고 이래요 그냥 그리고 이따가 보세요 이거 좀 냄새 올라오거든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세요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올라오면서 이때 찌꺼기 올라오죠 좀 이따 물을 계속 여러 번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루를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충분히 효과 있게 쓰셔야 돼요 신박하죠 또 조금 이제 더러운 때가 올라오고 있죠 이제 저녁에 10분 정도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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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 닦아주세요 그냥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가탄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탄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기도 하고 여기도 막 반짝반짝 해요 이걸로 닦으면 여기도 좀 닦아주세요 아주 찌든 때 잡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알갱이가 좀 있거든요 조금 그 안에 망두를 들어내서 소세미도 닦아야 되지 않아요? 이따가 보세요 별로 닦을 것도 없이 반짝반짝해져 버려 끝내줘 수돗국추도 좀 닦아주세요 여기? 맞아 잊어버렸어 이거는 이 초록색 수세미를 쓰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여기 나오는 데도 좀 닦아주고 호스도 닦아도 되나요? 호스는 안 돼요 호스는 행주로 하려고 호스는 안 돼요? 이거 고무잖아요 고무는 안 되죠 스탠 스탠 종류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알려드리려고요 아무리 수세미가 정교하고 가탄산소다 를 해도 이게 안되는 구석이 있어요 과도로 해보세요 깔끔하게 돼요 과도 뒷면을 사용하세요 아니 아니 이쪽으로 해야 돼 이건 또 안 날카로워서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다 해봤어 아니 그게 찢어지는 수가 있어서 안 찢어져요 이렇게 살살 하시면요 절대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로 계란 빼요 딱지 오빡짱하네요 빤빡짱하세요 기가 막히죠 제가 수세무로 자꾸 닦거든요 왜 저렇게 말 syndrome 안되 하 trov 아무리 별지 다 해도 Snit 빤짝빤짝 Granaza 그 다음에 여기가 혹시라도 스텐이 아니고 이런 재질이면 여긴 쓰면 버려 행주로 이쪽에 이건 뭐예요? 아 이거 여기 페인트 바르면서 페인트가 떨어졌어 지워지네 자 이런 식으로 닦아 주시면 되고요 손을 대실 필요가 없고요 기가 막히죠? 안에도 깨끗해졌네요 그 저 그 통을 좀 들어봐 주세요 이거? 이렇게 와 뒤집어 주세요 썩썩 와 이거 저는 그동안 이런 거는 볼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니 이것도 제가 드러내서 닦거든요 수세미 저기 저 이 퐁퐁으로 택 돕네 기가 막히지? 좀 쓸만하지? 많이 많이 쓸만하지? 아까는 좀 아까웠지? 자기 아까웠어요? 가루를 많이 붓나 그러고 아까워요 우리 신랑은 다 아까워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깝잖아 물자는 아꼈을 건 아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 호스도 얼마나 깔끔한지요? 세상에 손도 안 댔다니까 기가 막히죠? 꼭 이렇게 쓰시고요 면 소재 세탁 방법 그냥 이론으로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만 일단 사용하세요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과탄산 소다를 좀 은근히 많이 넣어주시고요 모았다 하세요 뜨거운 물로만 저는 1시간 이상 불려요 그래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깨끗하게 세탁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과탄산 소다 가끔 사용해 주시면 집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건강해집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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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